오늘 말씀, 자문서 21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문서 21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이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은이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차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해 전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르시게 하고, 품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악인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 왜냐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기 원해서. 그런데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7절에 악인의 강포를 말해요. 킹 제임스 벌절에는 악인의 약탈이라고 표현되어 지고 있어요. 강포라고나 약탈이라고 해석된 소드라고 하는 것은 강포, 약탈, 파멸, 억압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를 소멸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다.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건 악뿐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 했을 때 악한 것들은 육체의 생각을 하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정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개명은 하나뿐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은 실가를 먹지 말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은 실가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는 게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은 실가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만 먹어라. 이 땅의 것은 먹지 말라. 이 말이기도 합니다. 제일 엄밀하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은 실가를 먹지 말라는 그 개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정하라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의 것들, 네가 정력으로 말미암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걸 취하고자 하는 그것을 못박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다시 요한 1서 2장 6절 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시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육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벌써 하나님을 버린 죄거든요. 내 의의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갈 때, 이것을 우리가 무슨 내 생각을 따라서 간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생각을 따라서 가면 사망이다.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너희가 죄성을 따라서 죄에서 올라온 마음, 죄의 생각 이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인의 약탈은, 엄밀하게는 누가 우리를 약탈하는 자예요? 악인, 그게 누구예요?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약탈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마귀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육에 속한 자들이 결국은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서 악인이 되어지고 결국은 약탈을 해가는데 무엇을 약탈을 했냐? 마귀의 짓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워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엄밀하게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내가 받을 생명을 그가 약탈해간다는 얘기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단서기에 잘 세웠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믿음이 연약해서 모래 위에 세우니까 비바람 창수를 쳐서 그거를 다 무너뜨리는 거. 이게 마귀의 약탈인 거예요. 7절로부터 보면 악인 얘기를 왜 써놨나? 이 얘기를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의 약탈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영분별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를 원해요.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다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의로운 자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지어져 가려고 하면 그걸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흔들어 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흔들어 대야죠. 뭘 위해서? 약탈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걸 다 빼앗아 가기를 원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뭔가 나를 흔들어 대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이런 거를 빼앗기고 그래서 뭔가 좌절하고 움츠러들고 고통하게 되어지게 하는 거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약탈자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에 그들을 약탈하는 자가 누구였었어요? 블레셋. 블레셋은 가난한 땅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난한 족속이에요. 그들이 강성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약탈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약탈자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죄악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다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니까 성령이 그걸 덮어주시니까 그게 안 드러나는 것뿐이지.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육체적인 육신의 생각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눈을 세상으로 돌리는 그 순간에 다시 올라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에요. 육체의 생각들, 소욕들 이런 게 다 올라와요. 그것이 올라오면 불레셋이 강성해진 거예요.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약탈을 해가니까 평강을 빼앗기죠. 불안해지고 염려 걱정이 오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외적인 어떤 육적인 문제들은 어느 만큼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기는데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못 이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할 때는 속이 뭔가 시원하고 좋았는데 보면은 그 다음날 또 넘어져. 이거 왜 그랬겠어요? 마귀 공격이 와서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가 깨끗해져서 귀신이 다시 돌아다니다.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온다고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고 회개하고 그러면 얘가 떠나는데 아주 가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털을 잡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걔네는 호시탐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여기서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벽이 둘러싸여야 돼요. 이 성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소거든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어야 그 공격을 안 받는데 이거는 기도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심을 구해야 돼요. 천사들이 와서 나를 보호해줘야 되고 말씀으로 은혜가 되어져서 믿음이 강성해지고 그런 것들이 와도 쫓아내고 끄떡도 없을 만큼 그렇게 내가 강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말씀을 순정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그 말씀을 순정하는 사람이 될 때 믿음이 견고해지거든요. 악인의 약탈, 강폭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매일 있어요. 근데 내 영이 깨끗하지가 않으면 이걸 잘 못 느껴요. 두뇌, 내가 약탈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잘 몰라요. 양이 두뇌예요. 이리가 와서 살살살살 배를 긁어주면 저 타고 있는데 다 파먹는 거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주님은 이걸 왜 말씀하시냐면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와서 그 악인의 약탈, 그 강포가 있어서 내가 악한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저버리면 이 약탈자에서 내가 저버리면 다시 옛사람이 올라와서 다시 그 강포가 내 안에서 올라오고 그 더러운 것들이 성격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나를 더럽히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다 소멸케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악인의 광포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들이 공의를 행하기를 거역함이라 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된 거예요. 악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악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길로 가려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정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아 그래 말씀은 그렇지 그렇지만 뭐 내가 지금 바쁘고 이렇고 저렇고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몰입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난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이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둔히 점점점점 더 상실해지는 거예요. 어떤 회의가 오고 우울이 오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나락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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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요. 십자가길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세상 거 안 보고 기도와 말씀을 안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세상 것을 돌아보는 그 순간에 세상에서 악한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 오래 걸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왜 가르쳐줘요? 우리 안에 전심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늘 경청해서 듣는 경애하는 그 심령으로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바로 내가 악한 자로 전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나?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회객해 하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 그 인자하심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린 자인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참으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걸 잊어버린 자인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5절 말씀해요. 그 고집과 회귀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를 취하게 되는 거죠. 내 육체의 고집이, 육체의 마음이, 육체의 정욕이.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르니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멸망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주길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니까 그 다음에 악이 다시 올라와서 죄성이 다시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기록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탐욕과 악의가 가석하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수근수근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옳다라고 하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의 약탈에 빼앗기고 또 내가 약탈을 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약탈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난 약탈 안 해요. 난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내 입이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물어뜯는 말을 하거나 뒤에서 수근거리는 말을 하거나 이런 거 다 약탈이에요. 그 영혼을 죽게 만드는 약탈.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시공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듣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멀리서 나를 쉽죠. 그래서 독하살이 멀리 있는 나한테까지 날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왜? 그 씹는 걸 가지고 마귀들이 힘을 얻어서 가서 그대로 그 사람을 핥혀버리기 때문에 이유도 모르고 그 사람을 당하면서 영이 죽어가게 돼요. 그래서 원숨에 있는지 하지 말라 그러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원숨에 있는지 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안에 독을 품으니까. 무슨 사건이 있어요?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죽여서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손들이 일곱 명이나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 그게 그들이 가진 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하게 하면 그것은 반드시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약탈자의 약탈이 누가 나를 빼앗고 약탈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약탈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약탈자. 그럼 왜 그가 약탈자가 되었느냐. 그것이 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럴 때 내가 육체의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와 같은 자가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죄악이 올라오면 한 번 올라와, 두 번 올라와, 세 번 올라와 나중에는 화임맞은 자가 되어져서 자기가 악을 행하고도 그 악이 악이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을 깨어서 준비하셔야 돼요. 8절에 보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이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킹잼스 버전에서는 사람의 길은 비뚤어지고 낯설지만 순결한 자로 말하면 그의 행위는 옳으니라. 사람의 길과 순결한 자의 길, 세상 사람, 죄의 사람들의 길은 육체의 성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비뚤어지고 구부러지고 깨끗이가 아는 거예요. 여기서 구부러졌다라는 말, 삐뚤어졌다, 그릇대다, 사악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순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죠. 그런데 그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와 함께 살아서 의의 길을 가는 자죠. 그러니까 그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깨끗한 자이고 십자가의 길만이 고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니까 정의의 길, 공의의 길을 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자기 생각을 따라 나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길은 불신정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역사라기 때문에 다 그건 거짓되고 굽은 길이고 하나도 옳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은이라 여기서 한국말은 운막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상은 지붕 위에 옥탑방 조그만 운막 같은 옥탑방일지라도 혼자 거기에서 사는 게 낫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아내를 말해요. 다투는 아내와 둘이서 부부가 돼서 하나로 사는데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툼은 어디서 나오냐 야곱에서 4장 1절 말씀을 보니 이 다툼은 육신의 정욕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스려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운다는 거죠. 야곱에서 4장 1절에는 이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를 말했는데 야곱에서 4장 끝에인 17절에는 무엇으로 마무리를 하냐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느냐 하면 죄니라 라고 말해요. 1절에서는 다툼이 사람의 정욕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했고 끝에는 선한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죄다. 즉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왜 일어나냐. 자기가 자기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 정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힌 자가 되지 아니하면 정욕은 올라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의요 무엇이 불의인 줄에 다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듣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면 죄의 지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선한 게 무엇인지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화목하게 하는 말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 십자가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자가 되어진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것인데 이걸 듣고서도 행하지 아니하고 다투는 자가 되어졌다면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차라리 혼자 원망에서 사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신 그 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예요. 이 지혜는 야곱에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가 된 거죠. 우리는 반드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결한 마음을 갖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궁유를 베풀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양순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기서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잘못된 저울질을 안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 안에서 바른 정의로 판결을 하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이 악인의 마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은 대로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주니까 그들이 합당치 않게 행한 일은 뭐예요?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더더더 하니까 시기하게 되고 당을 짓고 험담을 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리지를 않으니까 계속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니 선악과를 계속 꼬박꼬박 먹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여기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를 원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조소하고 얼마나 고소해하고 그것을 기뻐서 손뼉을 쳤느냐라는 거예요. 에스케에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케에서 36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애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치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삼해 하나님이 그들 주위에 있는 애돔족 속이라든가 모합 암몬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고 아수르가 침공을 하게 하고 다 침공을 하게 하지만 이들이 아주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치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땅 가난한 이스라엘 그 나라를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빼앗겼거든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신가 에스케에서 36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그냥 에스케에서 36장을 쭉 읽어보세요. 14절과 15절 자취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분명히 하나님은 매를 들고 이스라엘을 징계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그렇죠? 거만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없는 태평성들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보려고 애국과 화친하고 아스루와 화친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음행한 것으로 에스겔서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좋은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애를 썼지만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음행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럼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누가 되겠어요?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오늘날 교회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고 벌을 받게 되었을 때 어리석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혜를 얻게 된다. 즉 예수 그리스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 하여진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실체가 다 드러났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거 거만한 자가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에스게스 36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이방족속들한테.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의해서 다 무너졌다. 사내립도 와서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도록 이스라엘에 그렇게 끌려가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거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를 얻게 된다. 끌려간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들이 끌려가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에서의 예언이 되었거든요. 이사에서 10장 20절 말씀해요.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족 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섬겼고요. 이방 나라에서 회당을 지었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방 나라에서 자녀들이 태어난 자들이 히브리 언어를 모르니까 헬라워 70인 역이라는 헬라워 성경을 만들었어요. 에스더나, 느헤미안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인 여호와는 죽지 않았다는 거 누부간 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시더라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할 때에 그걸 따라 나온 자들이 유대인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왜 심판을 하시느냐 왜 진노를 하시고 왜 벌을 내리시나 우리에게 왜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남은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반드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자는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슨 문제들이 생겼냐 너무너무 열심히 믿을려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긴 거예요. 서기관이 생긴 거예요. 사두기인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열심으로 하는 열심당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당원들이 자기네들이 옳다 하면서 다투어서 문제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지 않냐고 더 잘 섬기려고 애쓰고 힘썼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할을 이스라엘이 했어요.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대에 의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스바니아에도 나와요. 스바니아 3장 13절에 보면 이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요. 왜? 이제는 진리를 하기 때문에 진리로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범람하자라도 너희는 아차순간에 이런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질 거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라는 거죠. 암호소에도 나오고 스카라에도 나오고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걸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러한 예언서들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스카라 14장 9절에는 여왁께서 천하만국의 왕이 되시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여왁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고 말해요. 구원의 하나님은 한 분 뿐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에는 천하의 왕은 한 분 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결국에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만이 한 분 왕이 되신 것을 드러내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천하 만민 중에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오늘 보면 12절 말씀이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라는 이 말을 왜 했느냐. 악인은 환란에 던지고 악인의 집에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니 너희는 깨어서 절대 이 악인들의 집에 속하거나 그들이 행하는 길에 나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지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악인의 길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부르지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듣지 않는 자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의 부르지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너희가 부르지질 때에 너희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고통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고통할 때에 주여 나를 도우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할 때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로 불러 모시게 해서 예수 그리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거기에는 모든 만민을 위해서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고통하는 자의 울부짖음과 부르지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2사에서 58장 6절로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흉악의 결박을 가진 자를 풀어주고 압재장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해를 꺾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자유케 했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라면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유리 방황하는 자를 집으로 드리면서 형제를 외면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성전을 보수할 자라고 하나님이 앞서 서시고 뒤에는 그의 공유로 우리를 호의하시면서 치료의 강선이 바라해질 것이고 의로운 태양이 내 안에서 바라지고 나는 그 영광을 입는 자가 되어주는 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자인 거예요. 귀를 막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출애극기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통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고통하고 있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강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강을 누구에게 하느냐? 모세에게 한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그 성령이 임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하는 자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극류를 베푸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우리가 환란의 때에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을 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헤아리면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 이유는 너희가 똑같은 짓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야고보소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죠.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행함이 무슨 행함이냐?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가 각진 자가 되어져서 함께 그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함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선물은 노르시게 하고 품 안에 뇌물은 맹렬한 품을 그치게 하느니라. 은밀한 선물을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은밀하게 말씀 지금 듣고 계시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구제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할 때 은밀하게.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 받은 것을 거저주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내 이름이 높임을 받고 내가 뭔가 칭찬을 받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다 주신 것이니 그 주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밀한 선물은 노르시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뿌려지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에게서 지나갔죠. 내 안에 그 피가 은밀하게 여러분 뿌려지셔야 합니다. 또 뇌물을 어디다 가지라 그래요? 품 안에 뇌물이에요. 품 안에 뇌물. 내 안에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는 뇌물. 뇌물은 나쁜 의미로 쓰여질 때 뇌물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선물이나 뇌물이나 같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맹렬한 분을 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은 선물을 뇌물이죠. 뇌물을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그래서 그 맹렬한 분 사망의 권세를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뇌물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물을 바치기 전에 약복관가에서 야곱은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축복의 약속을 받아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질 때 그 맹렬한 분과 노는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악인의 심판에 놓이지 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버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임한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이 거두시고 오직 영생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다가오는 심판의 때에 시험의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크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 뜻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하나요.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요.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될 때 그는 결단코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했고 그 이름을 버리지 아니었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한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가올 앞으로의 일,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건지는 아직 몰라요. 예측하건대.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양식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일어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물으셔야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환란의 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오직 주님을 경애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늘 그렇게 구하고 찾으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반드시 환란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악인의 강포가 어떠한 것인지 그들이 왜 그와 같은 자가 되었는지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주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강포가 가득한 것밖에 없고 정말 폐역한 것밖에 없고 참으로 영혼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약탈자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 아버지 우리 다시금 기억하면서 예수 크리스토에 주신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에 우리의 육의 모든 정과 욕심을 못박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크리스토 안에서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을 입게 하시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게 주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강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 안에서 늘 주님의 말씀으로 또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아버지의 말씀으로 경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은 결국은 정욕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다투는 아내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음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한 만큼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는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다툼이 없게 하시고 형제간의 다툼이 없게 하시고 부모 자식간의 다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 크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아서 각각 심령이 예수 크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져서 분처마다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의와 그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만한 자들을 벌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깨우쳐서 지혜를 주시고 구원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아버지는 우리를 벌을 주시든 책망을 하시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만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어리석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받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받은 은혜 선물을 은밀한 가운데 나눌 줌으로 인해서 진노가 떠나가고 심판이 떠나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안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참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온전히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잠원 말씀에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이 담겨져 있음을 또 놀라우며 또 봤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써 모두가 마지막 때를 다 준비할 수 있는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궁율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오니 아버지 우린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건 맡기고 더욱더 예수 크리스와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